도전하시는 거고요. 6.5cm인데 그걸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좁게 더 할게 되어있잖아요. 앞으로 앞으로 출발. 손 좀 맞으셨어요? 네. 손 이렇게 해보세요. 손 나오세요. 네. 앞으로 쭉 가실게요. 이 작품은 마네의 피리 부른 소년이고요. 이거 직접 만져보세요. 직접 그래를 만들 수 있고 아 그래를 만들 수 있어요? 네. 그래를 만들 수 있어요. 자 오른쪽으로 이동요. 오른쪽으로. 이거. 옷도 맞춰 입었네. 그거밖에 따려고. 아 그래요?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. 작품 멋지죠? 네. 오른쪽으로 도세요. 네. 이쪽으로 오세요 방학은 한국의 아이디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체를 실제 막 학자로 만들고 깎아서 시멘트는 무슨 질감을 받지 못해 실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것 같아요 멋집니다